오늘 코엠 화제 영상에서는 강아지들의 우스꽝스럽고 귀여운 모습 준비했습니다.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 고군분투합니다.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. 공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맛이라도 보는 걸까요? 밖으로 나가려다 유리창에 직면합니다.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화난 걸까요? 침대에서 코 굴며 자는가 싶더니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? 스케이트보드쯤이야. 만지려고만 하면 화내는 치와와도 있습니다. 혀까지 내밀고 숙면에 빠져들었네요. 침 좀 닫고 자야겠어요. 코엠 화제 영상이었습니다.